F**k 형 근데 내가 산 구구기 신발도 왜 사지 말라고 그러냐? 내가 원래 먼저 살라고 그랬는데 그냥 먼저 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샀잖아 형 내가 샀잖아 먼저 그래도 형 이 이발 앞으로 뭐 살지 물어보지 말아 잃어버린다 그래 형 앞으로 뭐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호텔 갈 때도 안 들고 갔는데 그래 다른 색으로 사라고 위원회 방지할 수 있잖아 신발은 비싼 거지만 둘은 시계처럼 짧게 랩킹 피켓이 존나 튀어 내 거만 튀어 나는 피켓이 안 튀는데? 정상이야 정상 이거 뭐 만졌어? 아 혹시 아까 포렌트 끌고 있던 거 같던데 포렌트? 우와 그새 뭐 참고? 룸번호 덜 필요 없다 했지 그러면 어 아니 그거 디스코 들어가면 주소 나와있잖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어? 팬들한테 택배 보내달라 그래 그걸로 이제 룸번호 쓸 필요 없잖아 어 아니 룸번호 적어도 설마? 에이 혹시 모르지 승훈이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와 저의 그럼 산책 갈래요? 어? 내 안치네 밖에서는 똑똑 송산 아줌마예요 잠깐 문 좀 열어봐요 문 열면 오빠 나 산책 갈래요? 호텔에선 그 시계줄 쓰게 좀 빌려줘 아니 지금은 껴야지 나 시계줄이 없는데 내일 빌려줘 오면 빌려줄게 오면 뭐 아 우선 했을 거잖아요 또 할 때 안쓰지 평소에 운동할 때 쓰면 어떠냐? 달냐 그게? 달아 이게 그딴 마인드 확인 그딴 마인드 달 찍으면 안달아 운동할 때 쓰는데? 달는다고? 마인드치 이게 마인드 문제라 이게 뭔가 마인드 문제야 그걸 시계줄 달는다고 말을 해버리네 다 따라? 와 이분 상해서 심박수 올라갔어 음 야미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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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있으니까 야미 팔 맨도 버려줘 안 먹고 왔는데? 거기 3번에 다 죽은 거 같은데? 흥났다 시체먹는다 14일 13번 지금 3번 나 남쪽으로 총 쎈다 저 미니 힐링 미니 힐링 3번지 판자 뒤 가만히 잡을게 빨리 안살렸다 오른쪽 밖에 펜스 뒤에 있다 3번 펜스가 이상한 집같은거 같애 개기절 구멍옷 하나도 돌집 돌집 북쪽맨 갈게 피가면 돼 밖으로 돈다 잡았어 그냥 지금 안걸리고 그냥 그로베 가까이겠다 이 끝나고 차답 철바 넵 도대체 세대 조로타고 간다 잘가고 피트 태웠다 형 어디? 그냥 바로 앞 시험 잡았고 몇 명 더? 그 오토바이가 한 3번쯤 있을거에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이 오토바이 말고 먼저 가는 오토바이 있어 어 나 바로 들리는데? 1번에 2번 3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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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기절이다 오토바이는 3번 조심해라 2번 3번 2번 3번쪽에 있다 3번쪽 한가방 갖고와 2번 조심해 2번 2번 조심해 2번 볼스코어 들어왔어 난 괜찮아 3번 어딘가 있거든 확인했어 지금 3번쪽 폭 터진 라인? 정확히 모르겠어 왼쪽으로 감아줄게 나도 감 연막 여기 3번쪽에서 날라왔다 형 핑 터진 쪽에 있어 나 오른쪽으로 가 형 발소리에 정신을 못 차렸다 뭐야 뭐야 더럽게 안 죽네 어디서 왔지? 얘네? 주저 마녀 주저 아니야 아니야 남쪽에 한숨 더 있긴 했어 저 2명밖에 없었어 너무 좋아 승훈아 좋아줘 좋아줘 좋아줘야 돼? 살려줘 제발 조금만 기다려봐 사모졌지 브로커로 빠진다 헤지야 2번?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니가 바로 깎여있다 오른쪽 뒷 2번 오른쪽 갚는다 헤지야 내려가 뒷 2번 뒷 2번 뒷 2번 뒷 2번 뒷 2번 뒤 보인다 뒤 뒤 한국이 물어감 뒤 뒤 뒤 뒷 2번 뒤 뒤 앞 킬이다 네 나한테 나한테 보일수도 내 쪽 등졌거든 잡았어 잡았어? 3번쪽 총소리 많이 난다 2번 살아있다 가는 중 받은 팀이다 미라도? 들어갔다 미라도 들어갔어 더 목을 끌리겠다 뛰어간다 나무 피해 나무 피해 2번 라스트 건너가는데 걔 건너간다고 해 건너가는 모션이었어 기절 이쪽이 없는데? 핫힐이다 내가 보내가 걔야 나도 보내가 얘야 2번 단차 2번 단차 아 거기? 왼쪽으로 갈거야 오른쪽으로 안왔어 보인다 3번 폭넘기능 오른쪽은 레미스도 있어 멀어 멀어 등산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 오른쪽 나스 히허 쨍악하네 야 이거 걔 많음 라인에? 어 거의 끝인가 와이 안되네 와이 땅 움직이네 와 졸라 많음 진짜 확인 확인 내 눈에만 보이는게 8명이지 슈퍼룰 이거 슈퍼룰이야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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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2번 히허 위에 자꾸 솔라 하는거 히허 넷 3번 구원해 그냥 T 오지 못 맞췄을 거 같은데 오토바이 소리 파란선 파란선 니가 봐야 끝이다 3번하고 파란선 끝 아 이거 건너가서 죽겠다 지금 3번도 있다 도로 타고 간다 아 그쵸 둘 다 싹 다 불 나이스 이게 2인데? 오토바이 타고 파란선 아냐 한 명이야 한 명씩 3마리 튀겼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가는 하나 원래 갔던 둘 집 쪽으로 둘 집 라인 둘이 못 잡을까 했다 혼자 지났어 위에 라스트 나 주워 나 먹어 몇 킬 해 너? 나 12킬 12킬 12킬? 어 너 먹어 13킬 오케이 하나 바로 나왔다 오른쪽으로 감았다 3번 워우웅 오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